안녕하세요. 오늘도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만 콕콕 집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쿠팡 검색 추천 랭킹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간단 명료하게 추천 순위를 정리했습니다. 가격과 1위 위주로 보시면 구매 선택하는데 빠르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추천 순위 보시고 댓글에 링크 보시고 구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고민된다 하시면 5위부터 1위 제품 위주로 보시고 비교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검색 추천 순위의 기준이다 보니 약간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